오늘은 여러분께 에피카이 미쓰라지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리슨 현실의 민낯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방송은 한경뷰의 통유리창에 사는 이 부부의 삶을 조명합니다. 미쓰라지님은 에피카이 콘서트 때문에 하루에 겨우 3시간밖에 잠을 못자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힘들지만 아들의 유치원 등원을 전담하는 육아 참여도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975년생 김숙씨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변했다고 너무 어두워지고 힘들어 보인다 말하며 폭풍공감을 보여줍니다. 아내분 역시 입술을 꽉 깨물고 너무 힘들다 말하고 힘든 이유로 국과 반찬을 차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죠. 참고로 그녀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전업으로 주부를 하는 전업주부인데 밥 차리는 게 힘들다 말하죠. 미쓰라지님은 콘서트 준비로 바쁘게 일하지만 그녀는 네버엔딩 집안일이라 말하면서 대낮부터 친구와 맥주를 개같이 마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낮에 맥주를 마시면서 맥주 마실 시간이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탄을 합니다. 어린이집 하원이 지금 4시간 남아서 술 마실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놀랍게도 미쓰라지님은 아이 하원까지 원래 자기가 챙기려 했었다는 말을 하죠. 집에 와서도 일하느라 바쁜 미쓰라지님께 아내는 일을 저녁에 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잠을 언제 잘 수 있는 거냐? 어제 새벽 3시 반에 잤는데 지금 일을 안 하면 잘 수가 없다라고 힘들다는 말을 하지만 아내분은 육아하느라고 맥주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았지만 아무것도 못했고 11시에 잠을 자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새벽 3시 반에 자는 남자에게 힘들다 말하죠. 이 말에 모든 육아선배들은 폭풍 같은 공감을 합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월은 흐르는데 나만 늙어가는 모습에 현타온다 라는 말을 하며 힘들다 말합니다. 한강뷰에 사는 1티어 연예인 남편의 돈을 펑펑 쓰며 살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저 여자에게 그 어떤 인간들이 공감할까 싶겠지만 놀랍게도 다현씨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3시간밖에 못 자도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고 와이프 맘도 돌볼 생각이 없어서 실망스러워요. 집에서 육아만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아내에게 공감 못하는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요. 라는 폭풍 같은 공감 능력이 보이시나요? 에픽하이의 음악이 와이프의 고통에서 나온 거였다. 와이프가 우울증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너무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하며 심각하다 말하는데 한강뷰의 아파트에서 살며 낮에는 친구와 맥주를 빠는 삶이 심각한 삶인가요? 4시간 동안 술을 더 마실 수 있는데 너무 힘들다 말하는 게 시발말이 되는 건가요? 아내분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왔다 오은영의 결혼지옥 리포트에 나갔어야 했다. 라고 말하는데 그녀들이 지옥 같다 말하는 결혼생활에서 남편은 하루에 3시간 잘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데 등하교시켜주고 육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더 해야 여자들은 만족할까요? 궁궐같은 집에 살며 대접받을 거 다 받고 사는 저 아내에게 어떻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나요? 집에서 편하게 집안일만 하니까 회사가 얼마나 냉정한지 까먹었나 본데 제발 저렇게 말하는 여자들과 남자의 역할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육아하고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댓글 처음 다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해라는 전업주부들의 폭풍 같은 공감을 보고 있자니 참 대한민국 전업주부들 사회생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구나 싶습니다. 제가 간호사 할 때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하는 선배님들 말 들어보면 전업주부만큼 세상에서 편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남편이 이제 다시 맞벌이하자고 말할까봐 전업주부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전업주부가 밖에서 일하는 남자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인정하고 남편을 배려해주는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죠. 한강뷰에서 바라보는 전업주부의 낮술생활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리스라즈님은 하루에 3시간 자는데 저 여자는 맥주 먹을 시간이 4시간 남았다.